지금까지 우리가 포스트 서비스 TS에 구현했던 이 네 가지 그래서 크리에이터와 그리고 또 딜리트, 업데이트 등등 이러한 네 가지는 HTTP 프로토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너무나 많이 쓰이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줄여서 크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루드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그리고 딜리트 그래서 크루드라고 얘기하는데 뭐 크리에이트라고도 하고 리드라고도 하고 뭐 리드 대신에 가져온다 해서 게시라고도 쓰죠. 게시라고도 되고 업데이트도 있고 딜리트 대신에 디스트로이도 쓰고 디스트로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용어를 좀 바꿔서 쓰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업데이트 대신에 마드파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마드파이, 소정한단 말이죠. 크리에이터 대신에 메이크라고 하는 말도 있고 메이크 혹은 인슬트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만들거나 읽거나 정보를 갱신하거나 그 정보를,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하는 건데 이것은 굳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여기서 포스트, 어떤 글을 올린 포스트 항목 아이템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용,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매우 특수한 경우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쇼핑몰에서 보시면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 상품의 목록을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거나 기존 상품을 목록에서 빼거나 디스트로이, 그죠? 혹은 고객들도 관련해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을 추가하거나 리뷰가 있으면 리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장바구니에 있으면은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등등 이런 쇼핑몰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크루드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분야가 수백 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령적인 것 이러한 기능들 제네릭 펑션이라고 등의합니다. 제네릭 펑션 여기서 기능이란 말이에요. 함수라는 뜻이 아니라 혹은 제네릭 제네릭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포스트라고 하는 특정한 항목에다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항모로 뽑아서 그런 다음에 포스트나 상품 프로덕트나 고객, 카스터머나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뽑아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지금 이번에 비스도에서는 그 방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